자, 그 다음에 임대성, 수익률,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 봐야 임대가 안 되고 공실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대가 좀 될 것이냐 라는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자, 임대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배후단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주변에 여기 상권 자체가 주거단지냐 아니면 오피스, 직장인들이 많은 데냐 이거에 따라서 업종도 물론 달라져야 되겠지만 임대성이 크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주거단지다, 주위가 주거단지다라고 한다면 대형평수 부촌보다는 조금 국민주택규모라고 그러죠 아파트로 말하면 33평, 그 이하의 주택, 24평 이런 그 이하의 주택들이 많은 단지가 사실은 상가 투자로서는 더 괜찮아요 물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대형평수,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 강남 같은데 이런 데는요 평수가 이것도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평수가 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사회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을 좀 했던 분들이 집을 점점점점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40평대, 50평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자녀들이 많이 성장한 세대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크면 부모하고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어려야 외식을 해도 같이 가고 쇼핑을 해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같이 하는 시간이 없고요 그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쇼핑을 하더라도 백화점으로 갑니다 차를 타고 외식을 하더라도 외부로 빠지고요 집 앞에서 대부분 쇼핑과 외식을 해결하는 그런 정도는 보통 유치원생,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고 세대에서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거단지에 상가를 투자한다고 하면 너무 부천,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소비도 많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장사도 잘 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약간 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업지역으로 나가든가 대학 상권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오피스 상권으로 간다든가 이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간다고 한다면 조금은 넉넉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투자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인구 봐야 되는데요 유동인구는 유동인구만 볼 게 아니라 동선도 좀 같이 봐야 돼요 이거를 좀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그림 그대로 좀 활용을 할게요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는 전혀 없는 그런 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같은 상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상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은 장사가 잘 되는데 이쪽은 썰렁한 공실라 있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길 이쪽으로 이쪽에도 인도가 있을 거고요 이쪽에도 인도가 있겠죠 근데 이쪽 인도는 썰렁하고 이쪽 인도로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상권들도 꽤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쪽 끝에 여기 이제 주거단지가 있고요 여기 주거단지가 있고 이쪽 끝에 전철력이 있는데 전철력 입구가 이쪽에는 없고 이쪽으로만 나와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주로 일로 다닙니다 일로는 안 다녀요 그러면 어차피 일로 다니더라도 이쪽 상가 다 보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상가가 굉장히 많이 민감해요 보인다고 가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경사면에 상가를 이렇게 지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1층 건물들이 쭉 있죠 1층에 여러 호실들이 쭉 있죠 호실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좀 경사도를 마시려고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위치인데도 계단이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심지어는 저는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상가는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딱 그 호실 잘 되는 호실 아 저기 잘 되니까 저 옆에도 잘 되겠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왜 이유를 몰라요 저 집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 집만 파리 날리고 있다 왜지? 이거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볼 때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도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지에 플러스 그 유동인구들이 주로 어느 라인으로 다니는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 앞에 가로수가 하나 크게 있다 겨울에 가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여름에 숲이 무성해지면 아예 간판 자체가 가게 자체가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조금 반대 계절을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겠다 저떻겠다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보죠 요인을 보는데 지역적 요인이 있고 또 개별적 요인이 있어요 지역적 요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즘 뭐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갑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고요 천안이 핫해 평창이 핫해 인천 송도가 핫해 거기 뜨고 있어 이러죠 그런 지역적 요인이 주변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다라든가 어떤 큰 기관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그 지역 전체가 조금 들썩이는 이런 곳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지역적인 요인보다는 그 지역 내에서 개별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송도가 지금 좋다 송도가 상가가 좋다 거기 투자해서 돈들 많이 벌더라 그러면 송도의 상가는 어디에나 다 투자를 해도 다 돈을 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그 지역이 낙후되고 있는데 들어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지역이 어떤 호재가 있다 거기 투자하면 무조건 이긴다 어느 지역에 악재가 있다 거기 투자하면 무조건 진다 이 개념보다는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거기서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 투자를 이제 좀 하게 되면은요 현장에 가봅니다 뭐 경매도 보지만 경매도 보지만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또 연락이 와요 어디 어디 상가가 좋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투자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또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는 중개사랑 같이 안 갑니다 제가 가볼게요 그리고 가요 그래서 가서 차 안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가서요 전철역에서 딱 몇 번 출구다라는 정보는 받아 갖고 가죠 그래서 나가 갖고 나가서 무슨 상어랑 무슨 무슨 치킨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치킨집 쭉 봤는데 눈에 안 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찼습니다 그냥 돌아와요 왜냐하면 찾아야 된다는 거는 나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그 고객들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을 서성이어서 그때야 발견된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거기다 무슨 장사를 한다 라고 한다면 알고 오는 사람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내가 직접 장사를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월세를 나한테 많이 못 줍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요인보다는 딱 봐서 여기는 여기는 어휴 뭐 공실 날 일은 없네 여기는 장사는 뭐가 들어와도 되겠네 이런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공실들이 좀 어떤 상권에 예전에는 공실이 별로 없었는데 공실이 나기 시작하는 상권을 가서 보면은요 듬성듬성 공실이 나지 않아요 어느 한쪽부터 공실이 나아서 들어옵니다 가운데가 메인이라면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쪽 사이드가 메인이다 그럼 반대쪽부터 공실이 나기 시작해서 제일 메인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메인까지 들어와서 그 공실이 났다 라고 한다면 그 상권이 아예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건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현장에 가서 보면 아 여기네 여기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각종 차량 통제하는 데 우리나라 로데오 거리라고 많이 하죠 로데오 거리 가보면 차량 통제하는 구간이 있고 거기에 꼭 하나씩 광장이 있어요 중앙에 분수대가 있다든가 대부분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 언저리들은요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면서도 그렇게 공실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요인은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호재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개별적인 요인도 봐야 되겠지만 무게중심은 지역적인 요인보다는 개별적인 요인에 두는 것이 맞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에 맞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업종을 임대인이 나는 임대 놓을 건데 내가 들어가서 장사할 것도 아닌데 임대할 건데 업종을 내가 선택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시는 임대인들 꽤 많습니다 그러시는 임대인들 그래서 당장 공실 나가지고 이게 겁이 나니까 어떻게든 임대를 빨리 놔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나 심지어는 과일 가게나 공장 덤핑 물건 가져와가지고 딸새라고 그러죠 그냥 내고 현수막 걸어놓고 장사하는 거 이런 데다 임대 놓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50% 이상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지역 사람들이고요 가게가 수시로 바뀌게 되면 이미지가 좀 깎여요 어차피 기존에 하던 가게 다 들어온고 새로 들어온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상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 중에서 조금 물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실을 감수할 만한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임대 사업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업종을 정해요 여기는 커피숍 주변에 뭐가 없네 장사 될 만한 업종을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맞춰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다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장사가 잘 될 가게가 들어와야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 내가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자꾸 임차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머리 아픈 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업종 선택도 나는 임대만 할 건데 장사는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장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상가로 수익을 얻겠다 상가 임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장사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 뜨는 프랜차이즈가 뭐가 있고 뭐 저 정도 규모에서 이 브랜드 이 프랜차이즈 장사를 하면 대충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 마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까지도 좀 아시면 상가 투자해서 임대 수익률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추천하지 않는 건 이것도 역시 100%는 아닙니다만 신도시 상가에 새로 분양하는 상가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건 뭐 경매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분양들 많이 하죠 분양 상가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신도시를 개발을 할 때 지역에 낙후된 도시를 싹 다 수용을 해서 아니면 환지방식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죠 아니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다든가 논밭을 이렇게 업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땅을 어떻게든 변형을 시켜서 신도시 도로 딱딱 바둑판처럼 만들어놓고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업무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분양을 하죠 주거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에 아파트용지로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는데 똑같은 면적인데 주거용으로 팔 때의 평당가격과 상업용지로 팔 때의 평당가격이 달라요 어느 게 더 높겠어요? 당연히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용도제한 이런 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평당가가 주거지역의 평당가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10만평을 개발을 했다 이랬을 때 상업지역을 5천평 빼는 거하고 만평 빼는 거하고 전체 총매출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기 신도시에서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좀 덜 돼요 그때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덧보보면 수익이 더 커져 이런 개념이 좀 없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1기 신도시를 보면 그런 게 없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신도시 생기는 거 보면 배후단지에 비해서 나중에 다 완공됐을 때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 유입되는 인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을 너무 지나치게 뽑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장사가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 어느 정도 되는 정도의 상업지역만 뽑아주면 상가를 분양받아서 다 골고루 먹고 살 텐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넓게 상업지역을 뽑다 보니까 되는 데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신도시 다 입주하기 전에 사업이 끝나기 전에 딱 지도만 도면만 놓고 보더라도 아 이쪽 상가는 죽겠구나 이쪽 상가는 그래도 살겠구나 라는 거를 정확히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되는 상가를 분양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다 형성이 되고 나서 보면은 이쪽은 의외의 지역이 공실이 나고 의외의 지역이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프리미엄이 붙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더 주고 사는 건 추천드려요 분양가는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면 2천만 원 더 주는 거 아니냐 그 2천만 원은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 리스크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억 주고 엉뚱한 거 받아서 다 날릴 뻔한 거 그냥 2천만 원 주고 확실한 거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분양받았으면 1억인데 내가 왜 2천만 원을 더 줘?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 잘 못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가 호실이 많다 보니까 같은 업종끼리 들어와서 서로 치고받고 경쟁하다 보면 오히려 상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행사가 분양을 할 당시에 각 호신별로 겸업금지라고 해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아파트용 공장 분양할 때 상가 아파트용 공장에 워낙 입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입주하는 회사원들이 많다 보니까 상가가 굉장히 좀 핫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를 처음에 분양받아가서 그 밑에서 장사를 하는데 맨 커피숍만 들어와요 다 편의점만 들어와요 다 중개사무소만 들어와요 이러면 정작 입주민들이 그거 외에 다른 거 필요한 것들이 못 들어오기도 하고요 들어와 있는 커피숍들끼리 싸움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분양을 하면서 겸업금지 특약을 걸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은 101호에서 밖에 못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02호에서 밖에 못합니다 또 편의점은 103호에서 밖에 못합니다 이런 업종을 지정을 해서 분양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호시들은 이렇게 지정된 업종 그 업종을 같이 경업할 수 없습니다 경쟁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지고요 관리규약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한테도 유효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상가를 구입을 하면서 혹시 경업금지 특약이 있는지 지정된 호실이 있는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소송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강변역에 있는 테크노마트에서도 한번 커피숍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아주 조그만 그때는 그거 분양할 때는 커피숍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그렇게 많이 먹을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커피숍을 지정을 하고 팔았었는데요 나중에 커피가 막 뜨면서 큰 프랜차이즈 업체가 1층에 엄청나게 크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작은 데서 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안꺼 다 철거하고 나갔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야 여기다 커피숍 내가 차리거나 내가 차려도 장사가 잘 될 거고 커피숍으로 세어놓으면 임대 바로 나가겠다 판단해서 커피숍 해야지 라고 낙찰을 받았는데 경업금지 특약이 있어서 커피숍을 못하는 경우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건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큰 건물에 여러 구분상가가 있는 경우 그래서 내가 아 저기에 뭐 들어가면은 장사가 잘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그 업종으로 취득하는 경우 경매든 분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취득하는 경우는 반드시 경업금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권리 분석도 잠깐 들여다봤고요 수익률 분석 그 다음에 임대성 분석까지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상관은 제가 해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다가도 똑같은 업종에서 심지어는 간판도 안 바꾸고 그대로 권리 양도 양수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제가 가서 마술을 봐도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서비스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이런데도 장사가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장사가 잘 돼서 확장하냐고 확장공사 보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문 열어놨더니 그냥 또 파리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오래 했습니다만 신도시 상권을 보고 상업지역에 대한 지도를 받아 봤을 때 이 지역이 잘 되겠다 이 지역이 잘 되겠다 아직도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잘못 샀다 이러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되고요 그 값에 또 팔리기는 합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 하나 잘못 들어가가지고 공실나면 팔리지도 않습니다 가격을 많이 낮춰도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검증된 물건을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제값 주고 취득하는 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상가 경매로 내 상가 알아보기 마련하기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